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나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1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일론 머스크가요 머시퍼 컴퓨터로 AI 챗 보신 그록의 성능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해당 내용과 연관지어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뉴스 한번 볼까요 요즘에 대세죠 화장품주하고 식품주 우리나라에서요 엄청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런데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네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향식품이죠 대표 식품주의 대장주인데 불닭볶음면으로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뤘죠 그런데 창업주의 딸이요 70억원어치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한 달 뒤 늑장 공시였다고 하네요 그 정도 사명식품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네요 고점 룬란이 지금 있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딸이 주식을 팔았다니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뭐 IPO 흑역시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즘에 SK가 여러모로 시끌시끌하죠 SK이노베이션이 ENS와 합병한다는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SK주가가 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원 가보시면 업종 상위 가스 유틸리티 석유와 가스 복합 유틸리티 테마 상위는 반도체 대표주 무려 DBI 대기 24.54%나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피팅, 정류 이렇게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15.57% 오랜만에 큰 상승을 보였고요 선정고시 환율을 보면 9원 오른 1,392원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도 오르고 있네요 두바이오 WTI 금시세도 오르고 있고요 원자재도 오르고 있습니다 구제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국내 증시 잠시 살펴보면 코스피는 2,807포인트 코스닥은 857.51포인트 코스피 200은 384.78포인트로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하락을 했네요 코스닥 보시면 개인만 매도 외국인 기간 매수 코스닥은 어... 다르죠?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간 매도 상반된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코스피 200은 개인매도 외국인 기간 매수 이어서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DBI텍,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BM, 두산 에네벨리티, 현대차 에코프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점결 시세, 테마별 시세 보시고요 외국인 순매수 보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외국인 순매도는 SK하이닉스, 에코프로 BM 기간 순매수는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기간 순매도는 SK 3명 식품이 있고요 사안가는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벌 우가 사안가를 하고요 사안가는 로지스몬 상승은 유진투자증권, DBI텍 SK이노베이션 우선주 보압은 경방대유플러스 하락은 해성에어로롭틱스 바람 테크놀로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거래향 상위는 DB 동방 이렇게 보이네요 고가 대비 급락은 유니포인트 금호건설, 우선주 시가총액 상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우드 상승했고 KB금융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셀트리온 포스콜딩스는 하락을 했네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해외 증시 보면 다우산업은 39,134.76포인트 플러스 0.77% 상승했고요 나스닥종합 같은 경우 17,721.59포인트로 마이너스 0.79% 하락 S&P500 같은 경우는 5,473.17포인트로 마이너스 0.25% 하락을 했네요 상해종압하고 항생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니케이,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습니다 유일뉴스 보면 상승세 순고루기 엔비디아 등 순고루기를 했다는 내용 유역증시 엔비디아 반낙의 순고루기 유역증시 랠리 피로감속 혼조 마감을 했고요 속보로 S&P500이 5,500선 찍었지만 대한 내용 최고치 찍던 S&P500 나스닥이 하락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위에 속보 보면 유역증시가 혼조 마감했다는 그런 내용 등등이 보이네요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S&P500 맵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14% 하락했고요 애플도 마이너스 2.15% 하락 구글은 반면에 0.71% 상승했고요 메타도 상승 아마존도 1.80% 상승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54% 하락 그리고 테슬라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AMD는 상승을 했네요 4.62%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피어 앤 그리드 보시면 지금 공포구간이죠 40포인트 참고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XAI 슈퍼컴퓨터 구축을 위해 델과 손잡았다라는 내용인데 최근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CU 일론 머스크는요 생성형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XAI의 슈퍼컴퓨터 구축을 위해 미국의 PC 서버 제조업체인 델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슈퍼컴퓨터는요 머스크가 개발한 AI 챕복 그록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슈퍼컴퓨터는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LLM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죠 LLM은 챕복과 같은 AI 시스템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강력한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머스크는 이번 슈퍼컴퓨터 구축을 통해 컴퓨팅이 기가 팩토리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10만개의 AI 반도체로 구성되어 페이스북 모회사죠 메타가 구축한 GPU 클러스터의 4배 규모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머스크하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 메타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 같고요 또 오픈 AI와도 경쟁 상대죠 슈퍼컴퓨터 구축 배경을 잠시 보면 머스크는 XAI의 챕복 그록을 학습시키기 위해 LLM을 개발해 필수적이며 이를 이용해서 이를 위해서 AI용 슈퍼컴퓨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 슈퍼컴퓨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H100 GPU가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내용 머스크는 그록2 훈련에 약 2만개의 엔비디아 H100 GPU가 필요한데 AI칩 부족으로 이 모델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죠 그리고 차기 버전인 그록3부터는요 10만개에 무려 10만개입니다 어마무시하죠 H100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데 반도체 주가가 안 오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XAI 오픈AI의 경쟁사로 주목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일론 머스크는요 지난해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항하죠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했는데 XAI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24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갖게 됐고 채집PT 개발사인 오픈AI 잠재적인 경쟁사로 매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참고하시고요 제가 그러면 SXL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바로 슈퍼컴퓨터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부분이 큽니다 슈퍼컴퓨터 구축과 더불어 AI 관련 기술이 활발해짐에 따라서요 SXL 투자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죠 SXL은 참고로 RCE 반도체 지수의 패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모두 아시죠 반도체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지만 결국에는 이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 발전에 역량을 진짜 치격타로 받는 ETF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5G 이런 첨단기술들은요 반도체 없이는 구현될 수 없겠죠 그리고 슈퍼컴퓨터 개발, AI 기술 발전은요 반도체 산업에도 엄청난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슈퍼컴퓨터 개발이라고 할까요 따라서 SXL 투자는 슈퍼컴퓨터 시대를 앞당기는 일론 머스크의 야심찬 계획에 동참을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모로 고민하다가 SXL에 지금까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뉴스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좀 더 확신을 받게 되는 지금 현재입니다 보면 SXL이 좀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8%나 하락을 해서 59달러, 59.95달러로 60달러가 지금 깨진 거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켜봐야 되겠죠 2022년 1월 1일날 월봉차트인데 최고 74.21달러를 씻고 주장차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이렇게 횡보를 좀 했죠 그러다가 상승의 한 세트가 나왔고 조정의 한 세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상승의 한 세트 그렇게 되면 상승이 하나, 둘, 한 번 더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정을 4월에 받았죠 받았다가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찍고 다시 올라가고 우선 회복했고 그리고 나서 6월에 좀 안 좋더니 그리고 은봉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양봉 전환해서 주옥 같은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양봉이 떴죠 왜냐하면 직전 은봉의 최저점에서 말아올렸습니다 근데 한 절반만 해도 좋은 양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전체를 다 잡아먹고 좀 더 더욱 올라가는 그런 양봉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봉이 뜻하는 게 뭐냐면 아 나 이제 상승할 거야 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 그리고 6월 들어서도 지금 양봉인 거죠 5월, 6월 7월도 아마 양봉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아마 이 최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양봉으로 돌파한다면 저는 계속 홀딩할 거고요 왜냐하면 나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 한 번 더 발생한 거고 대세에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세를 주겠죠 만약에 여기서 벽에 막혀가지고 찍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돌파할 때 은봉이 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해당 부분은 꼭 이렇게 된다 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가 투자 판단에 따라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SXL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미국 아맥스 티커는 SXL이고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로 이렇게 치길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 운영 보수는 0.76%고요 보증 비율 아 보증 보유 비중을 한번 보니까요 TOP10에 대해서 보니까 IC 반도체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컬컴 AMD 마이크론 아날로그 디바이스 등 주업 같은 그런 반도체 관련 기업이죠 투자 지표 보시면 시가총액이 17.5조원 배당 수익률은 0.28% 운용자산은 17.5조원이고요 순자산 가치는 9만원 정도 되고 운용보수는 연 0.76% 배당 소식 또 한번 찾아봤는데 최근 12개월 지급한 횟수가 4번입니다 6,9,12,3월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현주당 배당금은 연 0.16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 수익률은 연 0.28%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영상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는 생성용 AI 스타트업 XAI의 슈퍼컴퓨터 구축을 위해 미국의 PC 서버 제조업체죠 델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머스크가 개발한 AI 챕복 그룹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슈퍼컴퓨터에는 진짜 어마무시한 반도체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수요 증가는요 결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상승시킬 거고 그 해당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SXL 주가 역시 상승시키는 한 큰 호재죠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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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